바람이 왜이렇게 많이 불지는데? 바람이 왜이렇게 많이 불지는데? 자 일단 반딱 싸움이니까 우리팀 졸 잘 케어하면서 승리로 한번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정찰 이런 정찰 내가 다 돌아야 되네 자 3 토스 자 1 정찰 은 우리팀이 가겠네 자 5 정찰 자 4배록 올려주면서 이 바이온이 가는거만 잘 마스터해도 테란 되게 좋거든요 올토스네요 자 바로 그리고 배럭하고 커맨드 사이에다가 벙커를 하나 치우고 있어요 이 바이온이 오 그래도 80승 저 300팽님이 심시티는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같이 나갔습니다 점심 이즈 ㅅㅂ ㄱㅇ ㅅㅂ ㅅㅈ ㅅㅂ ㅅㅇ ㅅㅅ 으이 잘 깔아줘야되요 잘 깔아줘야되요 오오 오 뭐야 저거 와 되게 남납하게 나오는데? 자 일단 포토를 깐친친구는 질러 별로 안나올거고 일단 투칼라 질러 깔끔하게 막아줘야되겠구요 네 있고포 판단되게좋은거같아요 자 저는 최대한 마린메딕 하면서 방어를 혼자 해줘야되겠고 탱크 옆탱을 통해서 우리 팀을 좀 지켜주는 지게임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지말고 방어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가도 뭐 갈데가 없거든요 어 어씨 바로 밀리나? 자 냉옆에 미리 포토 오오 자 요 질러시 안나갔다면은 그냥 지키는건데 밖으로 지금 나갔다가 지금 약간 위기 예를들면 여러분들이 남아공 요런데 이제 놀러가가지고 밤 10시 이후에 싸돌아다니는거랑 약간 비슷한 괜히 밖에 그 밤에 나갔다가 강도만나가지고 그저 막 삥 뜯기고 막 약간 살해 위협당하고 약간 이래된다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폴토스를 상돌할때는 밖으로 안나가는게 좋아 스테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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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털이 좀 찍어주면서 자 포토를 갖다가 지금 엄청 찍고 있죠 자 컴퓨터 하나 더 자 이제 메딕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도 3칼라 까지를 아니더라도 2칼라 정도까지는 뭐 커버가 추우기 텐데 야 포토를 계속 전진하면서 밀고 들어오네 어? 오, 저 오프로드 갖다주는 거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탱크만 나오면은 자,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에이, 또 죽었네 자, 이거는 이제 투 칼라에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다 이러면 볼 수 있겠죠 형이 포톤을 지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초호박이니까 맞춤 드리려니 자, 이제 11시는 곧 1분 안에 죽겠네요 1분 안에 죽을 것 같고 저거, 형님? 나쁘지 않네요 저거, 나쁘지 않네요 저거, 나쁘지 않네요 저거, 아, 캐놀 근데 진짜 마리아네 네잉, 들어가세요 네잉,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저 형님은 이제 그 질러 외출 어, 외출로 인해서 이제 끝나버렸고요 자, 히드라 일단 계속 모아줬으면 좋겠고 옆탱, 해드릴 테니까 좀 더, 드론, 쥐시죠 11시도 엘리 종료 깔끔하래 깔끔하게 엘리네 자, 얘들아 뿌리하지 맙시다 초호박인데 견할라나? 자, 저거, 형님 좀 무리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천천히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천천히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천천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해 줄게 자 끝말잇붙구요 어! 와.. 초호방인데 견제를 할 줄 아네 그래 여기 뭔가 시아를 하고싶더라 그래 아까부터 자 25킬 당했더라구요 25킬 어 근데 견을 누가했지? 글 체크할걸 그랬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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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도 잘 나온다 질러 글쎄 아 3이 견제했네 미네랄 옆에 럴커 한 부대 아 내 플레이 언제나 약간 집중할 수 있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어? 럴컬은 괜찮아요 아 나 내 미데랄 옆에 또 박아주는 줄 알았다 아니 그건 아니네 방금 미데랄 옆에 친절하게 박아주는 행인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기려면은 디파 운영까지도 약간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해처리 위에 10개 더 자 해처리가 말아야 됩니다 해처리가 적은은 자원 플러스 해처리 주자 적은 자원 플러스 해처리 주자 적은 자원 플러스 해처리 주자 적은 자원 플러스 해처리 주자 히힛 가지 마세요!! 가만히 돼 가만히 돼 저게 이미 약간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포어 오른쪽에 한 10개 지으시고 가디언 디바우러만 해보실래요? 널커 히드라는 이제 하지 마시고 어 대답해 그렇게 한다고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그렇게 한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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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거야 아 이게 왜 안보였지? 방금 스캔을 했는데 이게 안보였죠? 짜증나게 탁이 안들어졌네 탁이 안들어졌네 아 저 폭탄 드라마는 저 토스가 잘해 탁이 안들어졌네 탁이 아르닥 카쐬 사킬 celebrating box 1개, 1개씩 1개씩 하나씩 하다보며은, 옆전 될거야 럴커는 미네랄 옆에 한 부대 럴커 이동 좋아좋아좋아 그래 해도 이게 지금 빡세다 말이죠 아, 컷은 일단 좀 힘들 것 같고 상대가 자, 엉클! 근데 엉클 벅벅하게 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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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래가지고 역전하겠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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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4-5 3-4-4-5 연락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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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형님 입구에 있는거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 이것도 이것도 버리자 자 이것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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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 여기 여기 디바우로 밑에 있는거 오오오 디바우로 디바우로 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 근데 잘 구슬려야되 어쩔수없어 씨 굿 그러면 디바우로 가디언 밑에 있는 럴커 히드라 다 꼬라받구요 럴커 히드라 럴커 히드라 디바우로는 한부대 반정도 자 잘 잘 보고 한번 해줘 오우 아이씨 원래 공격하야되데 자 히드라 자 히드라하고 럴커 히드라 럴커 퍼리세요 자 히드라하고 그렇게 바쁜 상황은 아닐텐데 그렇게 바쁜 상황은 아닐거에요 아닐거에요 아마 그냥 가디언 옆에 그냥 가디언 옆에 시작 아하 이거 너무 형 이거 가디언 자라 디바우러 필요 저거 저 80승 300패치고는 완전 완전 잘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을 잘해. 히드라가 필요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바우러 두 부대 유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실히 3이 잘하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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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스헤 자 우리 온리 히드러랑 가보자 협찬할 수 있다 이거 애틀드 자치 레드 스페스토틱 고양이 stan 아 유 내 forces is only on top 내 forces is only on to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애들아 3군!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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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제일 잘하거든 근데 좀만 더 가봅시다 좀만 더 히기 좋겠는데요? 히기 좋겠는데요? 나이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쑥쑥 잡을까요? 산책할까요? 어헣헣헣헣헛헣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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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녕!